좋아하는 탕후루 선택해서 먹기 파인애플이랑 사과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좀 더 상큼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이 제일 최애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탕후루는 이렇게 상큼한 과일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통귤 vs 체리 이번에는 체리 체리는 처음 먹어봤는데 체리의 그 쌉싸름한 맛이랑 단맛이랑 조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딸기랑 애플포도 애플포도 저는 애플포도가 샤인머스캣이랑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저는 샤인머스캣이랑 맛이 똑같은 것 같아요 거봉이랑 블랙사파이어 이번에는 거봉 진짜 크다 하지만 완전 혜자잖아 소 Initially,